네, 강포로입니다. 삼성중공업보입니다. 삼성중공업 9890원에 끝났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자, 중요한 점 한 가지. 삼성중공업은 조선주 중에서 작년 7월에 형성했었던 고가를 가장 먼저 회복을 했다. 최근에 HD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을 보면 HD 현대, 중공업,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린솔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중공업까지 이런 강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 배경에는 무조건 삼성중공업의 가격대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 변수들을 모두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변수 중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건 어떠한 호재나 앞으로 수주량이 늘어난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 회복기에 탔다,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성과가 높아진다, 신조성과가 폭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올라가는 놈이 더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이닉스 보시죠.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이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한 150% 정도 올랐는데 지금도 가장 강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보시죠. 이번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번 1분기에 2조 8천억, 2조 원대의 이익을 회복을 했습니다.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전자에서 낸드와 이런 디램 쪽에 대한 감산을 하면서 가격이 높아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실적 견인을 해준 게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실적이 좋아진 그 내용이 HBM에 대한 부분,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2조 8천억, 1조 7천억 분기당 2조 원 정도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봐오면서 23년도에 7조 7천억의 적자를 봤는데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23년도의 저가 7만원, 8만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19만원까지 올라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좋은 기사 내용이 있어서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삼성중공업 올해 수주 목표 40% 이상 달성. 1월부터 4월까지 했는데 40% 이상의 수주 목표를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15일 관련 리포트를 통해서 삼성중공업 올해 카타르 LNG선 15척, 그리고 셔틀탱커 1척,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수주해 총 수주액 38억 4천만 달러. 그쵸, 연간 수주 목표 97억 달러의 40%를 달성했다. 여기 이걸 보셔야 돼요. 음, LNG선, 그리고 셔틀탱커. 여기서 뭐가 있냐면, 유조선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유조선의 비중이 많아지고 유조선의 성과가 높아지면 현대미포조선이 올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현대미포조선, HD현대미포. 자, 여기 보시면 아직 장기평선도 회복을 못했죠. 자, 그러면 조선주의 업황, 좋아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세분화시켜서, 그쵸, 미시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성과가 상승하는 부분이 배마다 다르죠, 그쵸. 그래서 그 배가 상승하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거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이 삼성중공업이 빠졌을 때 현대미포조선만 나 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삼성중공업 빠지면 현대중공업 빠지고, 하나오션 빠지고, 현대미포조선 당연히 빠지고, SDX중공업 빠지고,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면 현대중공업 올라가고, 현대미포 올라가고, 그쵸. 관련되어 있는 종목분들이 다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 가장 강한 종목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을 보고 현대중공업이 강하다 그래서 4월 중순 이후 말 그 정도까지 강했다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 같은 걸 사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삼성중공업보다는 못 미칩니다. 즉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 조선주에서 이끌어가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 외에 다른 걸 샀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떨어질 만한 위험률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장을 사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매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내용 보세요. 자 실제 이 내용을 보시면 1694번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화면이고 1월 1일부터 5월 12일 그렇죠. 이번 주까지입니다. 제 계좌 수익률이 그렇죠. 490% 자 근데 이렇게 이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특징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다 그래서 손절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절하는 과정에서 내가 강세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하는 게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했을 때는 자르고 강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리노공업이 나오는데요. 이건 실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매수,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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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매수, 매도, 그렇죠?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죠.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하고 고가에서 다시 매도하는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6%, 14% 중간에 있는 손절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속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죠. 그렇죠? 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중공업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손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상황에 내가 잡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DI나 그런 종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26%, 22%, 18%씩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을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사실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감에서 8시 59분 장 시작 전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고요. 내용 한번 보시면 일진전기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1%, 13%, 8%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오고 있죠. 강한 종목만을 꾸준하게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손절한 내용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대원전선까지만 보겠습니다. 대원전선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24%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니까 또 사요. 그런데 금요일날 9% 정도의 추가 수익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공략하는지 다 보셨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삼성중공업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공략할까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고가 구간에 내가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다.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왜 나와요? 경기가 회복? 이런 게 아니라 배는 원래부터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내구년안이 있죠. 한 30년 만에 배를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 그럼 30년 전, 29년 전, 28년 전, 27년 전 이런 거 계속해서 도래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왜 장기 적자를 봐왔냐면 경쟁사들의 저가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 빅3는 한국에 몰려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 정도, 그렇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아예 망할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면 다른 기업들, 중국에서 저가 수주를 들어왔었던 이런 조선사들은 사실상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까지도 지금 눌러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조선주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크가 차면 찰수록 어떤 부분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선가 자체가 높아지고요. 이건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신조선가의 상승은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조들의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이제 앞으로 2년 투자, 3년 투자 이런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자. 효율적인 매매는 무조건 타점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추적했을 때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매매를 하는 데 따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최근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만 원 이상에서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시세 구간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모든 주식시장의 종목들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뜬다는 거고 주가가 먼저 떴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은 신고가 구간부터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어떻게 잡을지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